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교구청에 올라가서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몇 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고비고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려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을 뛰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그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 성당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에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꼬줬으면 좋겠다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꼬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 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꽂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래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에 공원이 생긴 공원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교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은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아이시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원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다섯 살 시동생 나중에 켜켜갖고 장갑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 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에서부터 시집하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 하면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개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 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 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 번 쏟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야 안 아까워야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고 하고 시래기 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그러냐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에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 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막 한 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야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서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귀로 마음 먹었어요 접귀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 마을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군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LG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왔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어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귀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학에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그 사람한테 전래문가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 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입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문가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게 없어요 경제 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 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 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님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섯 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뻤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 나뻤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기 신부인데 천주기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랬어요 툭하면 돌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수를 내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술래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워놔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술래 열 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잔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그래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수연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돕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잔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글리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복 3벌 4벌 중에 2분과 하나 빼고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보금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료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있어 성소에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잔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야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연님한테 전화했어요 잔비아로 수연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그런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서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더 지면 완전히 끝나죠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서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갖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체 미사 때 성체 모잘랐잖아요 많이 모잘랐어요 오늘 성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성체가 모잘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성체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 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몸 안에 돈만 벌은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그런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게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딱 벅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나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들는데 피곤한 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요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가마이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마이튼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나하고 놀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달러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에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주고 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타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했으면 주방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바오로가 뭐라고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겠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토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토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마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가지고 또 충마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원 들여서 평창 생태멀 피정 딱 갔다 왔어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를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은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매번 듣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몇몇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고비고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을 뛰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 성당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꽂았으면 좋겠다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꽂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 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원짜리가 35만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꽂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래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공원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교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은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아이시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 생원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다섯 살 시동생 나중에 켜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여섯 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 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하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 하면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여섯 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 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 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 번 쏟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야 안 아까워야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저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갖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이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 하면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1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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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막 한 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대는 거예요 돈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서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귀로 마음 먹었어요 접귀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의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 하더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군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LG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보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 뭐 어느 교구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귀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학에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 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입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게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어내시면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술래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술래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술래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섯 번을 성지술래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기 신부인데 천주기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랬어요 툭 하면 돌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뿐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주 순례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 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 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주 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주 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 보겠다고 홀딱 맡겨 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그래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연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돕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글리트를 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 4벌을 4벌 중에 2분 거 하나 빼고는 3벌이 다 없어져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료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있어 성소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야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연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연님 내가 간호대학 저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고 딴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저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저놓고 기숙사를 하나 저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더 주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서 대학을 저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갖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잘랐잖아요 많이 모잘랐어요 오늘 성채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잘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성채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 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몸 안에 돈만 벌은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그런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게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벅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왔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들는데 피곤한 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요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가마이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마이튼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나하고 놀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달러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에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주고 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 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했으면 주방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바오로가 뭐라고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겠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가지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원 들여서 평창 생태 먹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 ... ... ... ... ...